둘 셋! All In Us! 안녕하세요 잊지입니다! 아이템도 얻기 위해서 두 가지 게임을 해볼 거예요. 바로 첫 번째 게임을 시작을 해볼까요? 치즈 넷! 치즈 치즈 치즈!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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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! 아예 솔직히 타락이에요. 캔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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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캔디! 크림인 제가 1등을 하게 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두 번째로 진행할 게임은 청기백기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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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아이템 뽑아볼까요? 아 근데 만복이 되게.. 저 만복이가 되게 재밌는 아이템이더라고요. 아 저 사진도 너무 매력적인데? 입어야 되는 거예요? 100점! 실패하면 마이너스 100점! 하아.. 만복이? 저는 이거 고르겠습니다. 오.. 멋있네요. 당연하지. 이건 뭔가요? 그거 입어야 돼. 아 이걸 입는 거예요? looks good on you! 네. 좋아요. 원래 안경을 되게 좋아해서. 인생은 도전이죠? 돌리면 돼요? 없는 게요? 언니는 채울 수 있어. 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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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천은 제가 빨리 안 나오길 바래 어? 돌렸어요 아니야! 아니야 어? 돌렸어요? 몇이에요 지금? 4분? 돌렸어요! 네 돌렸어요! 축하드립니다! 2천! 축하드립니다 2천! 어떡해 우리 예지 다음 스케줄 있는데? 200 아니야? 이벤트 도박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200이야 200 2천 아니고 2백만 보기야 2백만 보기야 아니에요 돌렸어요 우리가 잘못 봤네 내가 파란색이었어 근데 내가 아니야 내가 본 건 200이였어 나 색깔을 잘 못 보일 수 있대 무슨 색이었나요? 축하드립니다 이제 불서주처럼 알았지? 이걸 뭘 들고 이거 해야 되는 건가? 이거는 괜찮은데? 이 정도면? 이처럼? 계속 흔대고 손에 발음은 힘들잖아 근데 손이 잘 안 들려봐 근데 손에는 그걸로 알아 이거를 나 카운 부름도 예쁠 거야 저희가 이렇게 아이템을 다 골라봤고요 이제 이 아이템을 가지고 게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렘더쉐 헬로우 이제 저희 한 명씩 하게 될 건데요 순서를 정해야 돼요 네 자 순서를 야 조금 시끄러워 괜찮네 괜찮네 ADS 말 같고 이제 시작 언니 어떻게 하는 거야? 이거 그냥 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? 나한테 사람이 안 나와? 나 아니야? 안 보여요 둘 다 오케이 이래 지금 뜨고 있어 아 맞네 이거 어렵다 안 보여요 신기하다 예지언니 그렇지 손만 하면 되겠다 어차피 뭐야 멋있어 최민아 현대무용하는 거 같아 왜요?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이렇게 현대무용하는 거 같아 바람이 나 이거 언니 망국이 이거 되게 힘들구나 그냥 다리에 허벅지 한쪽만 더 짚고 근데 이거 그냥 다이어트 이용 아니야 우리 이거 숙소에 사면 안 돼? 괜찮은데? 우리 하나 사자 사자 언제 끝나고? 왕곡 하지 않을까? 힘들 것 같지? 왕곡 계속 추면 아 끝났지 너? 아휴 와 잠깐만 이거 나 하기 두려웁다 언니 만보기 아 만보기 때문에 다리 계속 하고 있는 거야? 나 쟤가 왜 계속 다리를 저러나?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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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다 누가 근데 궁금하다 누가 와우 나 암호 미래 스타 와우 최고 점수 그 생각보다 차이가 있다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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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난해? 아니 이거 고생한 거 아니지 괜찮아 100 빠져 100 제가 얼마나 힘든데 100점 빠져 100점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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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 어머 어머 네 뭐야 이게 뭐야 우와 아 yo 아 여기를 잡아줬어 손에 쪼만이 vere 라라라라 라 라라라 에우 저도 모른자의 Waltz 마지막 저분들이 그런 노래 좋아하시네 잘 모르겠다 슬라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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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이거 하기 싫어? 미아야 그럼 할게요 잠깐만 언니 봐 우와 이거 내면서 진짜 댄서문 따시게 아 왜 이렇게 웃겨? 아 진짜 빵 터졌다 유진이랑 누가 갈래? 들어와 아 그래 장난해 이거 봐 근데 뭐 있을 것 같잖아 언니? 점프하는 거 너 못한다 나 너 힘들어서 못해 우와 뭐야 나 나 저게 아닌데 우와 재밌어 4시 해도 되겠다 4시 해도 되겠다 저희 이거 광고 아니죠? 야 유다야 유진아 아직도 별이 없어 도망가! ranked 예전 오 헉 오 이 세계대 완벽 안 elle! 이 세계대 완벽 안 해. 나는 왜 안 theo. 이는 담 뭐이야? 도연아 도연아 어색 모짜렐라 도연아 도연아 오! 많이 깜짝 도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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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2명인데 아 2판밖에 안 했구나 복합전 예 이긴 팀에게는 이번 활동 힘내라는 의미로 특별한 선물을 주셨다고요. 선물이 있었데 언니. 몰랐다. 자 선물입니다. 열어봐요? 네 열어보세요. 원래 선물은 받자마자 여러분. 마피아 인간 모닝 대박 날 수 있게. 나 이거 진짜 좋아하는데 형님. 저거 진짜 좋아하시거든요. 감사합니다. 다른 친구들을 다 넣어주셨네요. 이거 예전의 간식 거기에 꽁트 넣어놔야겠다. 좋습니다. 네 여러분 오늘 우리 즐겁게 게임도 하고 또 춤도 정말 여러분 즐겁게 춤도 추는 시간도 가져보았는데 어땠어요 여러분? 살 빠진 것 같아요. 즐거웠어요. 너무 즐거웠어요. 운동한 것 같아요. 저희가 이번에 게스 후에 마피아 인 더 모닝으로 컴백을 하게 되었는데요.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. 네 저희 마피아 인 더 모닝 정말 멋진 퍼포먼스 그리고 좋은 노래로 돌아왔으니까요. 여러분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. 네 저희가 열심히 준비한 앨범인 만큼 우리 미찌들도 같이 즐겨줬으면 좋겠어요. 네 그럼 지금까지 잊지않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맛있게 먹을게요. 안녕. 안녕. 저쪽부터는 어떻게 해, 근데? 맨쪽 모니터는 제가 지는다. 핑크 단발머리. 나랑 언니랑 같은 거짓네. 나만 오케이, 언니는 슈퍼야? 난 슈퍼니까. 손 잡아, 손 잡아. 기다려.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. 니찌였습니다. 다시 기다려.